오케이 가자, 오리야. 너랑 성공이라. 아, 이 앞으로 떨어지네. 자, 우리가 할 첫 번째 도전은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아, 영상으로? 오, 오케이. 야, 이 형순. 오리야, 아주 그냥. 근데 오빠 이거 생각보다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오, 됐어. 이렇게 딱 위에 얹어져 있으면 돼요. 야. 자, 첫 번째 도전입니다. 아니. 네가 전화로 얘기한 게 이거구나. 네. 오빠 혹시 우통 버질 수 있어요? 이게 이거구나. 아니, 근데 되게 욕심 생기는데? 그쵸? 내가 먼저 할까? 도전하는 사람 만져서 하는데, 오빠. 자, 뽀송이들. 왕코 형이 성공한다. 이거 괜찮겠지? 흉해해 보이지는 않겠지? 아, 괜찮아요. 이거 게임 많이 하잖아. 흉해해. 어, 괜찮았어. 미안해. 어, 오빠. 이걸 이렇게 놔. 미안해. 어? 됐다, 오, 됐다. 아, 이거 근데 성공하겠다. 야, 힘들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정도만 하기로 하자. 이 정도만 딱 해서, 어? 딱 올리고. 단군. 빠르게 스피드, 스피드. 두ür. 와. 끝! 야, 거의 했어. 와, 이거 되네? 되네요. 약 5초 소정도 세워져 있으면 성공 오케이. 첫 번째 도전 실패. 두 번째 오케이. 가자. 도전. find more. 아, 당부 갈게요. 오케이, 할 수 있을 거 같아. 가자. 너랑 성공이라. 아 이게 앞으로 떨어지네 자 세 번째 여기를 똘똘 막았어 이렇게 빼는 거야 아 됐다 이거 오빠 할 수 있어 아 아 아 뒤통수 해봐 뒤통수 아 뒤통수 해봐 그것도 되잖아 아 그것도 어떻게든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거 실패면 오빠가 이긴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아 아 이겼어 자 첫 번째 지적준 오빠 승 예 네 네 이제 오빠 두 번째 성공한 게 말도 안 돼 와 성공한 게 진짜 말도 안 돼 어? 오성이들아 맞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 아 영상 한 번 하면서 한 번에 도전! 말도 안 돼 어 도전해 끝이야? 끝이야? 와 말도 안 돼 근데 이게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도전! 가자! 이거 될 거예요 오빠 오케! 예! 오케! 아 오케 콜 쉬우니까 콜 콜 콜 콜 세 개 콜 도전! 세 개 세 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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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